데케이드 오블러 공감의 10년 액세스 FM 조합원 지지 못 받는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 한국경제의 기자 칼럼입니다. 내용 일부를 보시죠.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은 73.4%를 기록하긴 했다. 하지만 투표권이 있는 전체 선거인 대비 찬성률은 59%에 불과하다. 파업 지지의 뜻을 명확하게 표현한 노조 구성원이 절반을 조금 넣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지난 재보선 이후 보수지와 경제지로부터 이따금 나오는 마법같은 계산법입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까지 집어넣어 퍼센티지를 낮춰잡는 계산이죠. 그렇게 하면 강서구청장도 지지를 얼마 못 받은 거라고 조선일보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어리숙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 주장은 한국을 옛날에 지배했던 군부나 북한의 김씨 일가나 할 법한 주장입니다. 강압적으로 모두 투표장으로 내보내서 강압적으로 한쪽의 표를 몰아주어야만 그것이 인정할 만한 투표라는 민주주의를 비웃지만 민주주의 흉내는 내는 전체주의의 사고죠. 문제는 이번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우 투표 안 한 조합원까지 억지로 넣어도 찬성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게 찬성률이 낮은 거라고 주장하고 싶다니 노조가 똑바로 투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직장, 한국경제를 오래 다니다 보니 일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뭐 되게 기괴한 일인 줄 알고 있나 봅니다. 투쟁하지 않으니 한경은 적은 기자가 너무 많은 콘텐츠를 만드느라 힘겨운데 임금 인상률도 시원치 않은 직장이 된 거죠. 칼럼을 쓰신 기자님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10월 마지막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시작합니다. 저는 윤세민이 통한 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다음 주부터 피곤합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가고요. 근데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번처럼 저랑 성가비 형이 틀어막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강은주 연구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로스터를 대폭 확대해 100% 인력을 늘렸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와 달리 2명을 늘렸다. 그래서 이제 출납이 좀 복잡해질 겁니다. 등판하는 날이 있고 등판 안하는 날이 있고 저는 그거부터 확인했어요. 최대한 줄였어요. 제가 이제 정쟁이 있는 위원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할 말도 없고 싸우기나 하고 싸우는 거 보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법사위부터 봤죠. 그렇죠. 법사위 재밌는 거 넘쳐납니다. 자 그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전주에 이번 주도 바쁩니다. 파업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 시간이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나서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호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호모 비오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우수노조 파업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11월 9일부터 서울지하철은 파업을 합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외출할 때 시간 조절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지방에 계신 여러분 말이죠. 근데 뭐 진짜 남들 못지않게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저는 버스를 싫어해서 무조건 지하철 좀 걷더라도 지하철을 무조건 타거든요. 지하철으로 제가 파업을 해서 제가 불편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해 주시고 불편이 없을 수도 있어요. XSFM입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너 혹시 지하철 요금 올려도 괜찮겠어? 하... 너 자꾸 왜 그래? 지하철까지 건드리면 어떻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내가 딱 한 번도 내 월급이 안 오는 건 알아? 설마... 일본 만큼? 공공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정부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민간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교통정책이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지하철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자본시장의 수익 모델이 되지 않고 모두가 오래오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이 캠페인은 공공운수 노조와 XSFM이 함께합니다.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2 수업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참아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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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광고 한 번 더 대작일수록 티저가 여러 개 자신있는 XSFM 10주년 후드와 지법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까지 자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종을주는 자신 있어 합니다. 종을주는 이런 제품이 나올 때마다 무대에 올라가는 아티스트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와서 모델들이랑 인사하고 가는 할배. 어쨌든 자신을 스스로에게 주입하는 벌써 의류 제작이 7년 차입니다. 이제는 팟캐스트 회사라고만 불리면 섭해요. 그럼요. 저희 회사가 내는 세금의 상당 부분은 이때 판 거거든요. 어깨의 모든 관행을 정면으로 맞서다 보니까 눈물 나는 원가를 떠났지만 그만큼 고퀄리티를 자부합니다.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함의를 가지고 있냐 가격을 안 올렸다는 뜻입니다. 죽겠습니다. 멀리서도 XSFM 청자염을 알아볼 수 있는 리플렉티브 전사를 다시 시도를 했고요. 번쩍번쩍 비칩니다. 너무 많다니까. 많아요. 이고. 10주년 시그니처 그라데이션 나염도 고심을 거듭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 살짝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카르텔 도안이에요. 아 다들 예쁘다고 했어요. 얇아서 흐물대지도 두꺼워서 어깨가 결리지도 않는 적절한 두께감의 최고급 원단을 사용을 했고 그동안 우리가 회사가 내놓았던 제품들을 다 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봤더니 2016년 7년 전에 첫 번째로 내놨던 후디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 티셔츠부터 아니라 후디부터 내놨었어요. 그때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조금 찍었어요. 한 500장?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 없을 거예요. 그 후가 제가 기억하기로 자크를 올리다가 자크가 번지점프를 했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때 그 물건하고 착용감이 가장 비슷합니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그리고 기모가 아니어서 이너로도 아우터로도 한기가 많이 드는 사람은 여름에도 가능한 건 좀 오바다. 근데 이제 비 많이 왔는데 에어컨 늦게 껐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께감의 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몰보터, 더블엑스, 라지까지 인류에 가득한 사이즈를 준비해뒀고요. XSFM이 매끈히 프린트된 박스 패키징으로 준비가 됩니다. 사장이 장담하건대 다음번의 박스는 지금처럼 두꺼운 게 아닐 겁니다. 이제 저는 원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무심무시한 박스는. 전작이 이너로 많이 입긴 했는데 이게 안감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걸 이너로 입으려면 아우터가 어지간히 오버핏이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2019년 1월에 공개 방송할 때 되게 추운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1월인데 아우터로 우리 후디 입으신 분들 많은 거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겨울옷 야상이라고 내놓은 게 아닌데 그래서 약간 수정했습니다. XSF 팬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10주년 에디션 11월 4일 토요일 게으름뱅이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오전 11시에 오픈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항상 옷이 나올 때마다 비난이 대표님을 향해 빗발치죠. 당연합니다. 이번엔 수량이 어떻게 되나요? 충분합니다. 왜 질문해도 대박 걸려들었어. 모르겠습니다. 달려오세요 빠르게. 라인업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이번에는 한 가지 디자인입니다. 이권 카르틀 후디 집업이 있고 프로버가 있습니다. 색깔이 두 개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종류입니다. 회색 헤더 그레이 헤더 그레이 지난번에 못했거든요. 헤더 그레이랑 블랙입니다. 뭐만 내놓으면 블랙 없냐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블랙 찍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것만 찍었습니다. 11월 4일에 달려오십시오. XS몰로 서버 늘려놓겠습니다. XSFM 연중 캠페인 민영화를 막아줘 민영화를 막아줘 펍 일레인 인터뷰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한국노총은 통합노조라고 부르고 그렇죠. 민주노총은 교통공사노조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명순필 위원장님이 XSFM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이것부터 여쭤봐요. 네. 4번이 어떻게 되세요? 4번이 저희가 좀 복잡한데요. 위원장님. 24년도 네. 97년도입니다. 97년도요? 네. 그럼 계속 이 회사에 계셨던 겁니까? 그렇죠. 이제 26년도 27년도 됐어요. 저도 그렇게 된 지 지금 느낌입니다. 직능이 저는 기술 분야에 신호라고 있습니다. 신호 우리 열차나 기차가 다닐 때 신호를 내잖아요. 그렇죠. 민간인은 절대로 알아볼 수 없지만 신호가 있다는 건 알아요. 신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불 녹색불 정지 이렇게 있는 신호등처럼 있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순히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가 그 신호에 따라서 길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진로 B라는 진로 할 때 그 진로까지도 같이 내주는 열차나 이런 분야에서 되게 안전 분야로 속합니다. 그쪽에서 실수하면 사고 나는 걸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저도 사고 많이 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많이 내셨다고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자동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취급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피로가 누적되거나 그럴 때 어떤 게 있냐면 기관사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신호를 잘못 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선로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멈추긴 멈추는데 만약에 반대편에 열차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충돌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하는 걸 추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차나 기차 같은 경우는 열차, 지하철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사고에서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 선로라든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작물이라고 해서 레일 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계가 계속 감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뛰어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AI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기해요. 시민들한테는 그냥 앱에 나와 있는 배차 시각에 맞게 들어올 뿐인데 그 말씀하신 게 가능하려면 변수가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데는 승강장에 사람이 많아서 타다 보면 늦게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 시스템이 달려면 똑같아져야 돼요. 자동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그거가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신분 당선. 사람이 돌들어가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CCTV라는 거 원격으로 제어하는 게 가능해요. 원격 제어. 그런데 그게 보통 열차로 보면 우리가 열차가 큰 거 하나가 한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서울 지하철은 열량이에요. 보통이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게. 한 양 정도야 거기서 CCTV를 감시해서 어떻게 가능한데 열량이면 이게 승강장이 한 180m 정도 되거든요. 한두 양짜리라 그러면 이용객도 별로 없고 노선도 짧은 신림선이라든가 김해선 같은 그 정도 규모 정도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이 계속 쳐다보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기관사가 없는 걸 무인운전이라고 하는데 하고 있는데 불안할까 봐 안전요원이 탑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뭐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AI를 도입하고 기술을 늘려놓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사람 들어가 서 있는 자리는 똑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무인운전을 하다가 가다가 열차가 쓴 거예요. 이유도 할 수 없이.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가야죠. 거기 안에 사람이 있으면 조치를 할 텐데 조치가 안 되니까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이게 선로일 수도 있고요. 또 5개로 나와 있는 지상설로일 수도 있어요. 월미더 열차. 은하 레일. 네. 은하 레일. 이것도 하나의 열차인데 거기에 공중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이 어떻게 가서. 거기 비상통로를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거기 뛰어가서 위험한 걸 무릅쓰고 가서. 엄청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도 인력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눌 얘기가 인력 얘기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노조 모두 지금 파업을 결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 9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겠네요. 시민들이 뭘 주의해야 됩니까? 주의할 게 너무 많아서. 최대한 짧게 한 번 알려주세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가. 네. 저는. 예를 들어 우리 코러일로 조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 미리 일정 파악을 하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본인 생활에 크게 지장이 안 되게. 보통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동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시역이고. 당연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이 멀어요. 제가. 영정도입니다. 영정도. 이야. 영정도에서 노동자 사무실까지 2시간 걸리거든요. 뭐 타고 와야 되죠? 차로 오십니까? 아니. 철도. 철도. 공항철도를 탔다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오고 다시 걸어서 갈 때 저부터도 시간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 그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어떤 제가 저 목적지까지 가는데 다른 방법의 선택이 별로 없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차를 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 오는 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막 승객이 많은 날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저는 사실 직업병이긴 한데 옛날에 스크린도우가 없을 때예요. 꽤 오랫동안 없었죠? 네. 없을 때 저는 직업병이긴 한데 그 앞에 무서워서 못 서 있어요. 전문가들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스크린도우가 없던 시절에 제 눈으로 또는 CCTV로 그런 승강장으로 실수로 떨어지거나 해서 안전소가 발생하는 끔찍한 장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철도나 지하철 노동자들의 트라우마의 제일 큰 원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쳐다봐야 하는 포지션의 신호 관련 전문가였으면 더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시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시민들이 다치거나 그런 게 발생하면 어쨌든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직원들이 하셔야 되고. 열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열차를 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안 좋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명사고가 있을 때는. 네.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이나 119 와서 협조를 하지만 역에 계신 분들이 직접 다 합니다. 기관사분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고 이후에 정신적으로 약간 심한 경우는 공황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심리안정휴가라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과거에 없을 때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시민들이 열차에 샀어서도 거기 안에서 그런 기사 많이 보잖아요. 시민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거라. 또는 최근에 아실 겁니다. 올해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범죄 예고신고. 예쁜 말로 예고신고고 협박. 그래서 뭐 흉기난동. 예고신고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무방범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가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열차가 진짜 꽉꽉 밀어넣으면 한 3천 명 탑니다. 3천 명. 그래서 그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열차 안에 보시면 비상전화가 있거나 기관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거 말고도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파업 때 주의할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은 안전에 평소보다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건 맞고. 배차 간격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파업에 관련된 얘기. 저는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노조 간부가 예를 들어 철도가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철도 노조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집회가 있었어요. 코레일? 열차가 안 와요. 저희들도 짜증내거든요. 늦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철도 파업을 지지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하철 노조 노조원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국철이나 KTX가 다 산다고 하면서 철도 왜 안 와. 그리고 최근에 실제 발생한 일인데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주관하는 데가 저희예요.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래서 집회 물품을 옮기려고 저랑 몇 분이 가고 있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왜 막히냐 짝내를 냈거든요. 저희 집회 때문에. 그렇죠. 사람 심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민들한테 파업 얘기를 하면 가장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그 고통이나 초조해하는 모습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파업의 정당성을 떠나서 파업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심리적으로 열차가 5분이나 10분 늦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열차가 고장나든 아니면 어떤 아까 말한 인명사고 나든 조치가 일정 시간에 안 되면 저희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징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강박관념이 있고 그걸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 역사가 꽤 오래 긴데 저희들의 노동조합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약속 시간은 지켜진다. 그거는 우리 90년대 이런 때 나와 서울 지하철 슬로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은 지켜준다. 약속 시간 오김없이.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많은데 그 시간의 고통보다 앞으로 발생할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불편이 저는 더 크다.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좀 죄송스러웠지만 동의를 받고 싶었고. 네. 노동조와 미디어의 설득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와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쟁점이 뭡니까? 이번 팝업에. 가장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얼핏 보니까 인력을 2,200명을 구조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규모예요? 저희 전체 정원의 13%가 좀 넘어갑니다. 13%? 네. 13%요. 열해 한 명보다 더 많이 쉽게 말하면 잘려나간다는 건데. 자연 감축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주화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쉽게 말해 민영화의 이러한. 민영화죠. 같은 거죠. 이런 표현을 해요. 현재 업무 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도 되지만 외주화의 특징이 있잖아요. 책임도 외주화시킨다. 그렇죠. 구혜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많은 시민들이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좀 알았단 말이에요. 고인께서 외주업체 소속이었다는 것도 많이 이야기가 돌았고 가장 많이 시끄러웠던 건 혼자 계셨다. 2인 1조 근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의 직원들도 2인 1조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미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당격 살인 사건도 2인 1조 지켜줬으면 안나스 사고. 그렇죠. 라고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좀 보긴 봐야 되지만 1인 역사라고 있습니다. 1인 역사. 그러니까 한 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죠. 역 전체에. 네. 그 엄청난 역에 한 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럼 그분은 뭘 해야 돼요? 멀티가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평상시에는 어떻게든 그냥 거친 편이지만 꾸역꾸역 해요. 하는데 인터폰 울리고 시민들이 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안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의 비상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요. 저기 공익요원이라고 있어요. 있기는. 공익근무원. 사회복음. 저희 옛날 세대라. 그렇죠. 저도. 사회복무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인원이 줄어가지고. 맞아요. 보조무원이 안 되고. 그분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혼자 있다가 작년 여름이나 올해 여름처럼 비가 많이 온다. 누수가 막 엄청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부터 하는 거죠. 오라고. 조치할 사람이.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이동 시간이라든가 사람들이 오는 시간 자체가 워낙 오래 걸려서 그걸 사실 못 막아요. 그래서 항상 미리 미리 막아야 되는데 작년이었을 겁니다. 작년 여름인가? 그때 저희가 풍수해가 난리가 나가지고. 서울이 막 여기저기 물에. 100년 만에 비가 내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잘 넘어갔다. 그래요? 잘 넘어간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린 양의 치고는 잘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상의 도로관리가 훨씬 더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때 직원들이 밤새 물을 퍴어요. 모든 직원이. 비상대기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겠죠.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는데 비상이 걸리니까 집에 다 못 가고 역에 가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계역이 잠겼었는데 구호선 같은 게 동장역이 그때 잠겼었고 제 기억에 고속터미라리인가요? 이수역. 네. 이수역. 물이 막 쏟아지고 그랬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위험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저희가 비상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기억이 왜 나냐면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신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 지하철 안전 잘 막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줬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니까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1539명 인력 감축해야 된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았지만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당역 참사가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은 민간으로 위탁한다. 맞습니다.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 그걸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게 서울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기 잘 맞죠. 그래서 작년에 어쨌든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뭐였습니까? 작년에. 합의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21년도에는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재작년에. 네. 재작년이죠.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써있네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해놓고 또 22년도에 작년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요구한 건데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중요성의 인식을 같이 하여 직원과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게 뭐냐면 인력 충원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마련하고 즉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거다. 뒤에 부대 합의서를 보니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특별 합의서라는 부대 문서를 지정하신 것 같고 에 따라 여기 써 있어요.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걸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합의했고요. 작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참여를 했어요. 시장님도. 아니. 시장. 그렇죠. 시장님의. 그 저 아이씨가 나왔겠죠. 교통실. 네. 그렇죠. 합의한 거예요. 구조조정 안 하기로. 그런데 올해 왜 2,200명을 구조조정한다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말을 뒤집는 겁니까? 요금 인상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한 거랑 직원을 줄이는 거랑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그쪽의 논리는. 저도 그래서 오늘 여기 그것이 알 수 없다. 어떻게 부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알 수 저도 알 수 없어서 나왔는데 논리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요금 인상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고통을 전가했으니 너네도 고통받아라. 공공기관들 너네도 고통을 좀 나누자. 그럼 사장님이 고통받으면 안 돼요? 전문가들 말고.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금 인상을 왜 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물론 경제 위기 상황이라서 전기세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교통비도 오른다고 하는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재정적자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 진단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위쪽이 안 좋다. 내시경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했으면 거기를 잘못된 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 가슴에다가 지금 파스 붙인 거예요. 지금. 해법이 잘못된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재정적자 원인의 대부분이 무임수송비용. 무임수송비용. 네. 즉 교통복지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환승할인이라고 혹시 지하철 타다가 버스 타시면. 모두가 받습니다. 네. 할인되잖아요. 조금씩. 그것도 있고. 그런 비용들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정부가. 그런데 이름은 국가교통복지라고 해놓고 책임은 공사에서 져라. 라는 건데. 국가교통복지라고 해요?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생색은 그렇게 내는 거죠. 그렇죠. 아니 돈을 안 쓰고 생색을 내면 안 되죠. 저는 이제 교통복지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찬성하고요. 그렇습니다. 찬성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역할은 적자가 나더라도 원래 역할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원래 임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화가 나는 게 적자가 너무 크면 안 되기도 하지만 많은 보수주와 경제자들이 공사가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인 것처럼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보수정치에. 공사가 왜 수익을 냅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애누리 팍팍 뒤집어 써가면서 장사를 해야지. 싸게. 해외시장이 원료시장이 요동치더라도 그걸 틀어막아주고 자기들 적자로 메꿔주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저가로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라고 공사가 공사인 건데. 그렇죠. 아닌 회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보수정치인들은 그 거짓말을 신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아홉 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반복이 되고 있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알겠어요. 서울교통공사도 적자에서 혹은 매출에서 매출이죠 적자도 인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인 건가요? 예를 들어 2,200명 줄이면 얼마 절약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걸 갖다가 1년으로 보지 않고요. 길게 보면 몇 배가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1년만 회사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요금 이상을 내년에도 또 한대요. 그럴 거래요? 이미 계획 서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올해 300원 올릴 걸 조산모사식으로 충격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씩 올리기로. 150원, 150원 올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1,539명이었거든요. 구조정안이. 그런데 올해 갑자기 700이 늘었어요. 이유가 요금 이상이 됐으니까 그만큼 부담했으니 그만큼 더 늘리라는 거예요. 인원을. 내년에 또 요금 이상하면 3,000명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논리라고 합니다. 더 줄일 거다? 네.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직원이 몇 명? 1만 6,000명입니다. 1만 6,000명.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적적자가 1조가 넘고요. 지금 해마다 5,000억 정도네요. 22년도 자료로. 5,000억. 그러면 전체 공사가 사라지면 돼요. 공사가 없어집니다. 1만 6,000명 줄이면 됩니다. 깨끗하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누적적자잖아요. 과거에 쌓였던 적자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원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보니까. 항상 착한 적자라고 해서 그 적자는 그냥 교통복지를 위해서 그만큼 적자가 있었던 거고 그걸 갖다가 과거에도 조금씩,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씩 보조하면서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군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래 보여요. 제가 지금 손실금 현황을 보여주신 걸 보고 있는데 17년에 5,000억, 18년에 5,000억, 19년에 5,000억대예요. 5천억 원대의 손실을 공사가 봤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 돈을 시민이 더 내야 탈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공공이 메꿔주고 낮은 가격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착한 적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부 보수의 보도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판데믹은 판데믹이니까 많은 게 멈춰섰고 그래서 5,000억 원이 1조대로 한 번 늘어납니다. 20년에. 그리고 지금은 다시 줄어들었어요. 손실이. 원래 커뮤니티는 다시 활성화된 거예요. 그럼 이걸 적자라고 못된 것처럼 보고 싶으면 이게 사고실험이죠. 위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은 서울고통공사가 없어지고 공공지하철이 없어지면 된다. 그게 아닌 이상 이 정도 손실은 나는 거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결론때나 얘기할 얘기인데 이게 이 결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5,000억 원의 손실은 국가가 메꿔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 말씀인 거죠. 저는 물론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40조가 넘습니다. 50조쯤 됩니다. 서울시의 한 해 예산이. 그런데 서울 메트로폴리탄에서 지하철 돌아가게 하는데 5,000억 쓰는 걸 아까워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즘 기후기 관련돼서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 토론회 갔을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지하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지하철이 없는 상태에서 해주는 그걸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40조예요. 지하철이 해주는 일. 네. 20년 동안. 이거는 또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나이 좀 먹고 나서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식구들이랑 같이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갈 때 차로 가거나 버스를 타면 훨씬 오래 걸리죠. 버스를 타거나 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움직입니다. 거기서 움직여서 산출되는 그날의 가능성은 노동생산성일 수도 있고 유희일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돼요. 연애일 수도 있고. 저는 허구한 날 야구를 보러 다니니까 그 사람들도 다 서울 지방의 야구로 말할 것 같으면 구일역이나 잠실역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지하철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두 배를 쓰고 세 배를 쓰고. 그리고 돈 얼마 쓰는지를 빼고만 생각해도 국민들은 시민들은 아주 싼 값으로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잃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하철을 통해서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40조라는 게. 그래서 실제 그걸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비용. 환경세. 이걸 수치로 다 계산을 해서. 이게 나중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의인데 두석 없이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을 대중교통이 아닌 공공교통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냥 그런 개념인 거고 공공교통은 뭔가 공공성을 가지는 걸 공공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의 극복 방안 중에 하나가 어찌 됐든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끔 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한 거 같지 않습니까? 가급적 한 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수송 비용으로 움직이는. 그런데 외국은 어떻게 시도하냐면 제가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이 4.0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도 하고 물론 거기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죠.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패스 도입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저희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되게 복잡해요. 서울교통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민자도주철도가 그게 있는데. 이게 철도인지 지하철인지 운영해서 다르잖아요. 신분당선에 있잖아요. 고선 운영사 있고 김포 골드라인도 서울에서 오고. 한 개의 수소권 교통체계를 하나로 만들고 원래 교통공사를 출범할 때는요. 제가 당시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버스와 연계된 대중교통, 공공교통에 대한 걸 정체로 들으면 회사가 되자라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라 하심은 1, 2, 3, 4, 5선과 5, 6, 7, 8, 5선이 통합할 때의 말씀이신 거죠. 통합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지하철을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운영기관이 버스 공용화까지 포함시켜서 그것도 서울에 머물지 말고 이후에는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체계가 되면 기후교통과 관련된 정책이나 아까 요금과 관련된 거나 교통복지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 카드를 내놔요. 그런데 어제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또 무슨 카드 하나 내놓더라고요. 그렇죠.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죠, 경쟁으로.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했으면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기후동행 카드의 문제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좋게 말할게요, 좋게. 나쁘게 말할 건데 나쁘게 들릴 겁니다. 좋습니다. 요금 인상을 했는데 미안하니까 조금 교통 서비스를 좀 하는 건데 서울시민만 된대요. 그렇죠. 요금은 같이 올려놓고. 이미 한 번 다뤘죠. 서울 기후동행, 서울 교통기후동행 카드의 가장 이상한 점. 서울만 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금 이상을 왜 했는지 모르겠고. 특히 저같이 영정도 사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요금을 지불하는데 올 때까지. 경기도 시민과 인천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 150원 올렸더니 1,50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1,500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도 또 올린대요. 그런데 6만 5천 원 전액제를 하면. 네. 1,8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쓰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합치면 마이너스 300억이에요? 그렇죠. 적자가 그렇게 나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6개월 시범 실시를 하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800억 중에서 50%는 우리 보고 그 기간에서 알아서 해라.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또. 아니, 제도는 자기가 들여놓고 적자 900억은 교통공사가 떠안아라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그 구실을 댄 다음에 교통공사 직원을 또 자르려고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요금 이상도 있죠. 내년에 기후 동행카드 비용도 부담해야 되죠. 그리고 너무 억울한 게 작년에 연장은행이라고, 지자체 연장은행. 비용 절감한다고 안 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안 하기로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선 나오면서 연장은행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조합도 고민이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 편의학을 위해서 연장은행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 연장은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열차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몇 명이 타던 간에 400억입니다. 400억. 그런데 그 적자 비용을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 적자. 아니, 어떻게 정책이 이래요? 선심을 다 쓰고 적자는 다 떠오나요? 작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교통복지 비용, 그래서 PSO라고 하는데 입법 발의와 관련돼서 노동자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왔어요. PSO. 정부에서 이런 걸 갖다가 공익 서비스 비용을 댄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실제 입법 단계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이건 국힘당 일부에서도 동의했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맡겼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그런데 PSO 법안이 몇 년째 이렇게 막 첫바퀴 돌 수 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민주당, 작년 기준입니다.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제가 민주당 국힘, 당시 원낸 대표 를 만났습니다. 우리 노조 관계자들하고. 그런데 다들 이해는 하겠다. 어려운 거 이해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래도 이해 정도가 컸고요. 국힘당에서 좀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뭐랍니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다니는 열차인데, 어차피 다니는 열차 아니냐. 거기에 노인분들 좀 탄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노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죠. 열차는 어차피 한 번 다니고 있는데. 더 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가려면 과감하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는, 무인교통 관련된 논의가 많아요. 교통 아래 세일 가려면 그게 맞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문제됐던 것이 약자들, 교통약자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약자가 노인분들 계시고 장애인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 대상자도 있고요.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경제 위기에서 교통요금 하나도 되게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국가가 오히려 국가정부 비용을 대세라도 요금 인상하지 않는 것. 그게 더 크다고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요금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금 인상을 했는데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아니라 당연히 요금 인상을 했어요. 코즈머리를 털었어요. 그러면 서비스가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식의 논리라고 하면 요금은 올라갔지만. 서비스는 나빠질 거예요. 직원을 줄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서비스가 나빠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열차 지연이 좀 잦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가끔 있는 심각한 참사가 더 자주 날 수도 있는 확률을 높일 거예요. 이런 건 확률이 높아지면 그 사고는 더 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우린 그런 걸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XSFM입니다.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Perfect 25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 효모 비오틴 광고 맥주 효모는 이제 꾸준히들 드시는데 요것도 명절에 판매량이 폭 하고 뛰어요. 엄청 팔립니다. 명절이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맥주 효모 비오틴 매출을 보고 우리 청취자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팍 하고 튀었다면 아마 내가 먹는 용도로만 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십니다. 네. 선물로도 좋은 맥주 효모 비오틴 최근 땡땡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누카사과 추출 분말 요거는 빅그린 신제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요걸로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새롭게 추가해서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알약으로도 섭취가 간편하고요. 맥주 효모와 비오틴 그 외 10가지 아미노산 일반과 프리미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왠지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TV 광고 많이 하는 제품들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죠. 저희 프리미엄은 그 정도입니다. 한국이 좀 그래요. 항상 최고급 트림이 제일 많이 팔리죠. 차도. 그건 그래요. 후회를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사셨겠죠. 그렇습니다. 엑셀스몰에 맥주 효모 비오틴이 있어요. 땡땡을 예방해요. 1만 6천명이라고 해주셨는데 서울시의 지하철역이 354개라는군요. 돌아다니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해야 되는 전동차에 354개를 몇 분에 하는 데씩 계속 다니려면 엄청나게 많은 건 분명할 거 아니에요. 지금 봐도 고작 1만 6천명이에요. 고작 1만 6천명. 종합대학 하나에 다니는 학생 수 정도잖아요. 기껏해야. 거기서 뭉텅뭉텅 1천명씩 지금 자를 겁니다. 그리고 더 비싸진 수송 비용의 서비스 질 상승을 경험할 방법은 아예 없죠? 저는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이 잘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하철에 비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한국인은 평생 봐야 외국 갔다 오면 일단 지하철 좋은 것부터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지하철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안전하고 안전한 의미에서는 그냥 다치지 않는 부분만 아니라 건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가는 지하철에 그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있었던 신당역 참사하고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특히 이태원 참사 건 되게 컸어요.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에서도요? 노조의 입장에서도요? 네. 왜 그랬냐면 그날 참사가 나던 날, 이제 중이었으면 일주기 아닙니까? 일주기 추모기간이긴 한데 이태원 참사 나던 날 지하철 역사 안에는 엄청난 인원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바로 지하철 역사 앞이었고. 거기서 그때 비상대기하면서 근무한 인원이, 인원이 많던 시간에 이태원 역에. 네.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이태원 역에 단 두 명이? 네. 네. 휴가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원 근무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의 3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지원 근무는 어떻게 배정돼요? 그 주변의 6호선 역에서? 어차피 다른 곳에서 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태원 역이 고작 두 명이면 녹사평역도 그보다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유동인 거 훨씬 적으니까. 그런 데서 달려오고. 세 명인데 한 명 정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인전력은 더 적죠. 그렇죠. 그 앞뒤에 한강진역, 녹사평역은 더 유동인 거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무가 끝난 사람들 부르거나 집에 있는 사람 부르고 하죠.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참사는 더 클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로 막아선 이유는 우리가 그때도 보도 많이 봤습니다만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있고 또 안쪽에 더 위험한 길이잖아요. 그 좁은 지하철 통로.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도 더 큰 참사를 막은 분들인 거예요. 굳이 잘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노조에서 많이 힘들었던 이유는 당시에 저는 이제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사를 받을 때요. 이태원 역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다 조사 나가고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위에 있는 머리들은 싹 빼고. 그렇죠. 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냐. 왜냐하면 무정차 통과한 상황은 뭐냐면 물론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나. 설명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축제 때 원래 무정차 합니다. 집회 때 무정차 하고. 그런데 무정차 때문에 무정차를 하지 않았어야 사람이 많이 안 올라왔고. 그냥 그 탓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왜 일을 제대로 못했냐. 책임 전가를 하는데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왜 근본적인 원인을 다 고민하지 않을까. 아까 적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고가 난다는 걸 예측이 됐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했던 건 안전요원에 대한 것이 일상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이벤트적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안전을 감당할 만한 부분이 환영 사회적으로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 문제하고 안전체계와 관련돼서도 지하든 땅위든 간에 시민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라고 책임 낸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고와 관련돼서 어떤 누구도 이거에 대한 안전체계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이것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가 아직도 사회적 참사 책임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당역 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9월 14일이 일주일이었는데 신당역 참사 그때 돌아가신 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지하철에 근무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누른 건 비상벨이었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비상벨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여행 이런 말 써있고 여성 동행 여성 안심 벨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설치해놨죠. 지상에도 많고요. 공원에도 있고요. 좁은 골목에도 있고 지하철에 다 많이 있죠. 눌렀는데 받아줄 사람 없더라. 우리 아까 했던 얘기랑 다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왜? 인력 줄였거든. 그래놓고 책임이 어떻게 되냐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은 특수한 A라는 상황만을 가져간 건데 저희들은 사람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매뉴얼은 2인 1조로 매뉴얼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체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오세훈 시장이나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안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님이 안다고 보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입장 어제 국힘당에서 제가 국힘당을 싫어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지하철 파업 관련된 입장에 나오면서 뭐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정적자 이렇게 됐을 때 사기업에서는 10% 이상 줄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공식 언론 기사입니다. 그렇죠. 사기업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기업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사기업으로 해주든가 그렇게 따지면 사기업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하철은 수익을 남기기 시작하는 순간 안전 서비스는 망가집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게 우리가 도쿄나 오사카에서 보는 장면이잖아요. 훨씬 돈 많다는 나라가 스크린도어도 아직 풀로 설치되는데 극히 드물고 훨씬 더럽고 그렇죠. 훨씬 좁고 칙칙하고 그래요. 그거 다 민영화된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기업들이나 재벌들을 되게 하여튼 돈 있는 되게 종하는 것 같아요. 돈 퍼주려고. 철도 지하철 산업은요.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쪽 계통은 함부로 외주화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요. 다 팔아재끼어요. 엄청나게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로템도 그렇고 현대로템 다 대기업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없죠. 저희는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되는 구조 그들에게 돈을 퍼줄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혹시나 흑자가 났다. 공기업이. 그러면 사기업은요. 흑자 나면 저거 하잖아요. 성과급 나눠주잖아요. 공기업 그렇게 못해요. 당연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흑자가 만약에 2, 3년 평균적으로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운임을 낮춰야죠. 낮춰야 되죠.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답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나면 차라리 그 돈을 안전투자로 하면 돼요. 그렇죠. 인력을 더 늘리면 되죠. 그게 정상인데 사기업의 논리에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통신이든 전기든 흑자 난 기업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느 시대를 거쳐서 보니까 흑자가 나니까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렇죠. 흑자가 나면 민영화시키기 더 좋죠. 그런데 나중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이 올라가더라고요. 당연합니다. 그게 유료 터널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그래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 감축안 제시된 거 합인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공사 측에서 혹은 서울시 측의 입장을 받아서 공사 측이 내놨겠죠. 보니까 단어가 다 똑같아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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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이에요. 탁탁탁 계속. 이게 민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업무를 우리의 업무를 비전문가들한테 넘긴다는 건데 이러면 돈 버는 소수가 나타나요. 그건 일부 중견기업 대기업일 수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듯이 자리 나눠갖길 약속받은 이 회사의 고위직일 수도 있어요. 회사를 따로 차려나간.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출마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실명 거론 해도 되는데 저희 설골통사 초대 사장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퇴직하시고 노조랑 사이가 앉아서 퇴직하셨는데 이름도 유모 하여튼 회사가 있는데 이게 전동차 만드는 위탁회사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표로 가셔서 열심히 지금 막 중포 도시철도니 이런 데서 당기고 있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당의 후원금이나 정치인 후원금 똑바로 내고 그리고 대위원 좀 구해주고 이런 일 해주면 정당들이 이 민영화 안 맞거든요. 오히려 추천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존먹는 거고 그렇게 민영화된 파트에서 그쪽이 가져가는 수익은 정확히 서울교통공사에 누적되는 적자에 포함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건 시민들이 만들어 온 국부가 그대로 민영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화가 나서 파업인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어떻게 보냐면 병원에 있는 응급실을 외주화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외주화 내용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열차 고장나면 바로 전동차 고장수리 들어가는 게 있어요. 비상, 응급. 그런 외주화 주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떨어지겠죠.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자기들 이득 내려고 이익 내려고 사기업이 이걸 받아왔으면 사기업이 지금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대접해 주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대접으로 사람 불러오면 나쁜 직장이 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입사하겠죠. 실제로 또 김포 도시철도 우리 지구장님하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골드라인 얘기하는 건데 골드라인의 평균 금속료에서 2년을 못 넘어가요. 지금 힘들고 돈 적게 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질 뿐더러 나중에 사고 나도 같은 회사여야지만 이 사고 처리 문제를 빨리 원활하게 해결해서 원인을 진단하는데 또 책임적인가만 합니다. 위탁회사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진짜 악순환이 돼서 안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저는 이미 경험했어요. 구의역 김군 건도 있었고 과거에 저희가 안전사고 났을 때마다 안전업무를 외주하지 말고 인손직하자라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고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인일조금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파업의 이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노동조합과 공사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안 지켜요. 그렇고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약속 시간도 지켜야 되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리고 저희는 합의할 때 그냥 합의한 게 아니라 합의세도 보다시피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만 담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라는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사회적 약속까지 담았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뽑기로 해놓고서 지금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현장에서 안 지켰네요. 그래서 이미 내년 1월 달에 인력이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퇴직자가 300인데 저희는 교육 시간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올해가 지금 11월 달 초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되는데 안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 날 현장의 역이라든가 현장은 인원이 출근을 할 인원이 없어요. 이미 구조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인력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없대요. 그냥 줄이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답한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아프지만 진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그럴까 봐 파워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률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필수 분야에서 한 명 더 두 명 더 이렇게 하다가 2,200명 더 감원을 했고 그리고 책임을 덜 줘도 되는 민간기업에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 직원들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 확률 까지도 다 통합해서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거 막자고 파업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상적이네요.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고인께서 절망에 휩싸인 채로 비상배를 누르셨을 거예요. 지금 정부나 지금 서울시의 편향에 따르면 이런 것도 책임 안 질 곳에 외주 주고 싶어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이 어느 순간 중대재해 책임 정가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노사 간에 자율교섭해라. 나 없음. 그런데 2020년 규리한 얘기는 서울시에서 스피커가 나와요. 그렇죠. 대체 이게 무슨 인형놀이도 아니고. 우리 흔히 대기업 하청노조들 만났을 때 하는 얘기랑 똑같죠. 원청 책임 안 지는 분위기 원청 빠진 교섭 그런 걸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리고 교통복지 되게 좋아하고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는 거 좋은데 세상에 제일 나쁜 행동이 뭐냐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이 얘기 아니라 정책은 좋게 펼칠 수 있죠. 시민들은 세금 내고 운임 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광내고 책임은 누가 지고 중요한 건 내년에도 교통요금이 오른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후년에도 옳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힘이 약하나마 있거나 하여튼 시민들한테 사실을 알리고 파업 사실은 별로 원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알리는 길을 삼고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들기 위해 최소한 교섭을 하겠지만 좀 화가 많이 나서 요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서울 지하철은 1, 2, 3, 4, 5, 6, 7, 8, 5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업을 진행합니다. 11월 9일부터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저도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릴레이 인터뷰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에 한번 몰아서 정리해드릴게요. 그건 내일 다시 말씀드리죠. 내일도 또 다른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어요. 물러갑니다. 528회 목요일 순서였어요. 바염 XSFM입니다. I, D, W, K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